그 사람이 입양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거였거든요. 그래도 입양 부모였잖아. 그래도 저 사람이 입양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보통의 입양 가족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죠. 야, 하지 마.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가 입양하면 주위에서 너를 보는 시선부터가 다를 거고 정인이가 안 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겁박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은 결심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이 아이들은 기회를 벌써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과연 정인이가 바랐던 세상이었을까. 2007년도에 입양해서 그때 당시에 27일 된 딸을 입양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죽음의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사건이 이제 좀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그 정인이의 죽음에 대해서 공분하지 않을 분노하지 않을 사람 특히나 부모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대책이 사람들의 분노가 쏠리는 지점에다가 타격을 주고. 그 분노의 감정들이 거기 쏟아지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좀 과정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과정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칠십 프로 이상이 입양 얘기가 나옵니다. 틀린 말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어의 그 비중. 말씀의 비중의 칠십 프로 이상이 마치 입양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입양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미 충분히 입양 자격 심사는 입양 보고 심사는 까다롭고 절차는 이미 충분히 길고 복잡합니다. 또 이천십팔년 십구년에 이미 칠십 건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정인이 뿐만 아니라. 칠십 명의 이미 정인이가 있었어요. 이 정인이 이전에. 정인이의 죽음도 비극적이지만 칠십 명의 죽음도 다 똑같습니다. 죽음의 값은 다 똑같은 거란 얘기죠.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뭐냐면 친생 부모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친생 부모가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혼 가정 부부가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 어떤 특정한 그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동양문화권은 입양에 대해서 절대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혈연 중심에. 그 이 가족주의적인 사고가 DNA에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편견을 깨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견을 조장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아무리 입양 가족들이 저변에 깔려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 편견을 깨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이 자기 편견을 고착화하고 더. 그 뿌리 깊게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쉽게 작용을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이번 정인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입양 입양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입양 부모였잖아. 그래도 저 사람이 입양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이제 행복하게 혹은. 뭐 썩 행복하진 않아도 어쨌든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 입양 가족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죠. 그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입양이라는 이게 입양 가족 내에서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그 특징인 게 뭐냐면. 다른 사건들은. 그냥 그 단신이나. 혹은 한 며칠 이렇게 좀 떠들썩하다 끝나지만. 입양 사건은 유독 오래 갑니다. 그다음에 자극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비극적 서사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 한국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파를 자극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이것을 자기들 어떤 클릭수 혹은 자기들 조회수를 높이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 나오는 제목들 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가관입니다. 입양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에 분노의 감정 혹은 사람들의 이런 언론의 어떤 이런 부분들으로 저는 소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를 그 몇 통 계속 받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입양을 결심하기까지. 이게 굉장히 그 힘듭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한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입양 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입양 기관에서 지금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당신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없다. 좀 나중에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큰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결심이 유지가 되느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을 결심하고 실제로 신청까지 해서 이제 애가 오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가족들이 주위에. 친정이나 시댁 쪽에서. 야 하지 마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가 입양하면. 주위에서 너를 보는 시선부터가 다를 거고 또 너 스스로가 너 정말 애를 정인이만 정인이가 안 되게 할 수 키울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겁박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은 하다가 준단하면 그만이고 결심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정말 입양이 가야 되는 반드시 입양을 가서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서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 이 아이들은 기회를 벌써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이게 과연 정인이가 바랐던 세상이었을까 라는 반문을 우리는 지금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20여 년 동안 입양 가족들은 많이 단련이 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상처에는 상처도 안 받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심지어는 딸을 입양한 지 14년이 됐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가 딸을 입양한 입양 부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내가 내 새끼 키우는데 뭐가 대단하냐 내가 내 새끼 키우는 부모는 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입양 부모라서 특별히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입양 가족들은 더 많이 단련이 돼서 상처를 안 받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중간중간 혹은 순간순간 흔들리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럴 때는 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든지 지금까지처럼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항상 옆에서 있을 거다라는 든든하게 네 뒤에 누군가는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